윤석열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경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추가 경정 예산은 불가하다며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 및 금투세 폐지를 시사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로듬의 발표 행사에서 왜 25만 원을 주냐, 국민 1인당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만 원 지급을 하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며 민주당은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재정이라는 것에 대해 대차대조표의 대변과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포필리즘성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직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에서는 정부의 대책은 포필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원책 등은 추경 없이 기금 운용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인데 기재부 차관보는 하반기 추경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재정 여건 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별도 재원인 기금으로 예산실과 합의에 대응할 것이라고 지원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전재정 강화 방침을 밝힌 것과는 반대로 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금투세 폐지 추진이사를 다시금 밝히며 대규모 세수 축소를 우려케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방안은 상속세 부분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최대 주주할증을 폐지하고 가업 상속공제 한도도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배당 증가 금액 등에 적용하는 분리과세 비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등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크게 줄입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들의 종합과세도 최대 45%에서 25%로 낮출 예정입니다. 직전 3년 대비 배당을 5% 넘게 늘린 기업에는 주주 한원 증가 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하는 혜택도 부여합니다.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김병원 1차관은 금투세 폐지나 최대 주주에 대해 상속세를 할증하는 부분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정부의 논리로 시장에서 원하는 힘으로 설득해보겠다고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메일TV 뉴스입니다.